반갑습니다. 화학 1등급을 넘어선 화학 1%입니다. 화학 1%의 비법, 화학 1B에 대해서 그 봉투안의 어떤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요.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하면 좀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4월 22일 날 개강을 해서요. 6월 평가원 전에 완강이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봉투안에 주요 기출문항 정리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보충자료실에 주요 기출문항 정리 파일만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. 통강 맛보기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 그대로 기출문항입니다. 작년 6월, 9월 수능 문제를 수능 11번부터 2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형태만 1강부터 10강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. 각 강별로 자 일관된 풀이가 중요해 이거 이거 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. 그런데 이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. 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고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형태로 풀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은 분들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10회차가 제공이 될 건데요. 기출문항이 아닌 자장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년 퀄모의 문제를 선생님이 좀 제공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선별을 해서 제공이 된 모의고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현장에서도 동일한 모의고사로 치러지고 있고요. 이미 1회차, 2회차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강의명에요. 하프 모의고사 1회차 가로 열고 20분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. 각 강의명마다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각 현장에서 제공해 드린 시간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.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모의고사 해설을 하기 전에 전체 평균이 몇 점이었는지 상위 30%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를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공해 드린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먼저 치시고요.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신 다음에 해설을 먼저 보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.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접근이 늦었는지, 왜 처리가 안 됐는지, 시간 안에 왜 해결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현장에서 치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담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 거고요.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모의고사는 1회차로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. 항상 복습을 하시고요. 내가 왜 틀렸는지. 그리고 이 물질이 누군지 보여서 문제를 풀었으면 안 보였으면 정석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반드시 복습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리플레이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 리플레이는요. 하프 모의고사를 단원별로 정리를 하면서 해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해설 영상은요. 주요 기출문항 정리와 하프 모의고사 전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만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. 이 리플레이에 대해서는 해설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모의고사를 먼저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엔제의 느낌으로 수능 11번부터 2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문항에 대해서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각 단원별로 묶고자 하는 바가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될 거라서 이 순서대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선생님 저는 단원별 엔제를 먼저 푸는 느낌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프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.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순서는 조금 바뀌셔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작년은요. 작년에는 재작년도 마찬가지. 올해 처음으로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라는 거를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우리 조교진들과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.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주요 기출문항 정리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실게요. 네. 수고 많으세요.